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습니다. 총체적인 외교 안보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있었고 양측 정상이 그 대화를 생산적이었다 실질적이었다라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을 했음에도 합의 문건도 전출 못하고 회담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는 게 평가의 대부분인데 거기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네 두 정상이 모두 생산적인 시간을 가졌다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라는 그런 외신의 보도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비핵화에 대해서는 서로 개념이 다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합의의 바탕 위에서 이번 하노이에서는 미국 측이 그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큰 제안을 했고 북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말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북한이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 여기는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핵 100인데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상태에서 만나니까 그 회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뭐가 아닙니까? 아니, 우선은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기본선언이라는 합의를 하면서 계속 공문서에는 그렇게 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다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알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죠.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회에서는 그렇게 아니고요. 총리께서 지금 뭐 잘못하고 계시고 중간의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비핵화의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날에 답변해 주셔야지. 그걸 지금 답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로 하노이 회담이 열려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미국의 그런 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응답을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 보세요. 작년 6월 12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을 만났죠. 그 이후 몇 개월 만에 만났습니까? 네,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8개월 좀 지나고 만났는데 계속해서 그런 비핵화라든지 그에 대해서 개념이 다른 상태로 만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말을 돌리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걸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 의견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 싫다면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이낙연 총리, 우리나라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 변함이 없습니까? 네. 이낙연 총리가 지난 1980년도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훨씬 전이었죠. 그때 신문 기사로서 기사를 썼을 때는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제 의견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기사를 그렇게 쓰셨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을 꼬시배 인용해서 쓴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단 대통령을 말하는데 전단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영수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때 기사를 뭐라고 썼습니까? 외교부의 준비가 꽤 참됐다. 본인이 쓰셨어요. 여기 보면 놀랐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의 준비가 꽤 잘됐다라고 썼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합니다. 놀랐다, 잘됐다고 말하면 본인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잘된 것이죠. 그리고 준비를 잘한 것이고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제 의견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바뀌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불변의 진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누가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정치적 결렬로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한 상태에 빠진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을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저의 말씀도 민정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다음 거 묻겠습니다. 자, 북한 조용히 하세요. 북한이 작년 1월부터 8월 18일까지 한 140여 차례 정도 공회상에서 환적을 통해서 정제율을 북한으로 가져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확인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제시를 할 게 있는데 싱가포르 국적의 유리 운반선이 우리 울산에서 5차례에 걸쳐서 재작년부터 작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대략 한 50만 톤의 정제율을 싣고 나갔습니다. 1회에 걸쳐서 10만 톤씩 그런데 그 싣고 나간 배가 제3국적석인 육퉁호라는 선박하고 접선해가지고 그 기름을 다시 옮기고 그 육퉁호가 다시 북한 국적의 선박 예성강호하고 접선하는 이런 장면들이 각각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일시는 연속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성강호하고 만난 것은 작년 1월이고 육퉁호와 오션 익스플로러호가 만난 것은 작년 10월이고 그래서 좀 일시 차이는 납니다만 좀 추론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제율을 제3국적선이 싣고 가서 공예상에서 만나서 선박길 접선해서 실어서 북한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확인을 좀 보고를 받아야 되겠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셔서 관세청이 법에 따른 처분을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이런 문제로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나라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만 북한 석탄을 싣고 왔다고 추정되는 그런 선박을 인도네시아에서 억류한 적도 있고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작년 기준입니다. 이게 한참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의 자료를 보면 한국이 유일하게 처벌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UN 이번에 제재에 대해서 패널 보고서 보셨습니까? 개성공단에 우리나라가 갖다 준 남북연락사무소에 관련돼서 유지를 위해서 갖다 준 정제 이유가 있죠? 네. 대략 얼마쯤 되죠? 340톤쯤 됩니다. 네. 그 전부는 아니고요. 다섯 가진가 그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조명근 통일부 장관 또 강경환 의교부 장관에게 우리가 물어봤는데 그때 이게 대북 제재 개성에 갖다 두고 연락사무소에서 쓴다 하더라도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UN 패널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정제 이유가 북한으로 간 경우에는 그게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건 점유하고 있건 가리지 않고 영토 개념으로 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UN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반이다라고 판정한 것은 아니고요? 판정했습니다. 노트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위반 사례 중에 하나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그 어느 것도 한국에 대해서 제재 위반이라고 판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트, 유의한다를까, 주목한다를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억지 해석을 하고 아니 억지가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리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고 아니 이상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꾸 우리 정부가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북 제재에 있어서 언박제를 내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네. 2397조의 제5를 보면 회원국은 북한으로 모든 정류 제품 이전을 대북 제재 위에 보호해야 된다. 이는 소유가 아닌 용토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토로 갔으면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를 안 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노트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트를 왜 합니까? 그게 결국 위반이라는 걸 적시한 거 아닙니까? 위반을 판정하는 데가 아니고요. 위반 판정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노트한다고 돼 있고요. 그걸 억지해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 선박이 왔었습니다. 그 배 이름은 와이즈 아네스트라는 그런 선박인데 대략 한 2만 6천 톤에 가격은 3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석탄을 짓고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선박과 석탄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석탄을 대상으로 홍콩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에게 이 석탄을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우리나라 고향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에너맥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물품 대금도 지급했고 그랬으니까 이 석탄을 다른 선박에 실어서 포항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법대로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뭘 법대로 합니까? 아니 관세청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어디서 했냐면 산업통상부에 해당과에서 했고 또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 물건을 가져온 적도 없고 또 이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돈을 지급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한국 회사가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고 정렬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고 또 관세법에 보면 물건의 원산지를 소위고 소위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수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미수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두 개다. 관세법 위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전부다. 그래서 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그 석탄을 실으라고 이렇게 정도 했다면 이거는 이미 실행에 착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관세청이나 검찰에서 왜 수사를 안 했습니까? 뭐 일부러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리 지시를 해서 이거 필요 없이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거듭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까? 네 법대로 할 겁니다. 이게 발생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이 사례가 지금 유엔의 패널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도 버젓이 국가기관에서 수사도 아닌 조사만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면제부를 주고 더 이상 문제없다고 이게 지금 끝냈단 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수사를 할 겁니까? 물론입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금수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수출하지 못하는 게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북한이 수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에 맞지 않게 그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살치품에 해당이 되고 그 살치품은 다른 나라가 북한에 수출할 수도 없고 북한이 수입할 수도 없도록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 보면 벤즈나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이 관용차로서 이용되고 있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서 김정은하고 같이 탄 게 벤즈차 맞죠? 그 왜 금수품, 살치품인지 알고 탄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탑니까? 이 탄 것이 무슨 제재 대상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패널 보고서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버젓이 김정은하고 같이 벤즈차에 타고 있는 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빼려고 정부에서 노력했는데 못 뺐지 않습니까? 아니, 탑승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죠. 제재죠. 제재 위반이죠. 이 차는 유엔에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왜 조치를 합니까?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가 그 금수품, 사치품에 해당돼서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는 그런 롤스로이스 벤즈차의 관용차로 이용되는 걸 알면서 아마 그 자리에는 경호실장도 탔을 겁니다. 경호실장이 그 차를 타면 그 차가 몇 년 더에 생산된 거고 차량물은 뭐고 배기량은 뭐고 다 이렇게 조사를 했을 텐데 그거 분명히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고 금수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거 알면서 그거 왜 대통령이 거기 타게 합니까?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차의 구매가 제재 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대응을 한다고요? 유엔 제재 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을 하겠죠. 해당국에서 유엔 제재 결의 아니 그러니까 해당국이 누굽니까? 유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